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25 시간입니다. 조성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연말이면 직장인들을 웃고 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상의 가세요?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연말에 우리가 좀 아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 하면 딱 바로 서오르는 것, 바로 성과급입니다. 사실 직장인들에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또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부서마다 또 직업마다 성과급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걸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가 컸지만 최근에는 숨기지 않고 공개하면서 오히려 성과급 경쟁에 불이 붙기도 하는데요. 이번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쯤 많은 기업들에서 성과급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성과급의 뜻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달성한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차등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분배금, 생산성 격려금, 특별 상여금, 위로금 등 정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과급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크게 성과급으로 묶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조금씩의 차이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마다 하나씩 차이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초과이익 분배금은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을 경우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성 격려금은 성과가 좋은 직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것을 뜻하고요. 특별 상여금은 업황이 좋거나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전략을 선포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비록 영업 실적이 안 좋아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는 대우 등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로금으로 분류합니다. 네, 이렇게 이름은 다양하지만 일단 받으면 기분이 너무나도 좋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 아닐까요? 그렇죠. 정말 받는 그 순간은 정말 하늘을 날고 싶을 정도일 텐데요. 더군다나 이런 성과급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돈을 범면 성과급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권을 가졌고요. 또 이 기업의 결정에 따라서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마다 성과급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는 사실 대외비로 꼽혀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성과급 책정 과정이 최근 몇 년 사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흐름을 보여서인데요. 직장인들 사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책정 기준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엔 각종 SNS 등을 통해서 직원 불만 등 기업 내부 사정이 외부로 빠르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기업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밝혀달라 이런 요구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몇 번 나왔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이 성과급 산정 방식을 밝혀달라며 무려 회사 대표 등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불거진 뒤에는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에서 성과급 논란이 크게 연쇄적으로 일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성과급 제도를 체계화해 많은 직장인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꼽혀온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요.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이런 직원들의 공개적 압박에 회사 CEO분들 진땀 좀 흘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분위기가 달라진 건데요. 같은 해 네이버와 카카오도 성과급 인상이 적어지려던 찰나 직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상태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여러 기업 총수가 직접 타운홀 미팅에 등판해서 직원들과 소통을 했고요. 또 이 자리에서 성과급에 대한 개편안을 직접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달라진 분위기에 기업들도 성과급 지급 소홀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유명한 커뮤니티를 보면요. 현대차 직원으로 추천되는 작성자는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신입 6명 중 3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현대차 등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두 회사의 올해 경영 실적이 좋지 않고 성과급이 줄어들자 처우에 불만을 느끼고 이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일부 사례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직장인들 사이에는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도 성과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올해도 이런 성과급 개편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성과급을 중시하고 날카롭게 보는 만큼 기업들도 성과급의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이나 또 이런 주가 상승률 등 경영 지표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존에는 생산량 목표 달성에 더해 영업이익 발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최대 기본급 100%까지 지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산량 목표 달성 시 영업이익률을 따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요. 생산성 격려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라도 생산성 격려금 지급률로 50%를 적용받고 최대 지급률은 150%로 늘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른 기업들의 성과급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노사 역시 올해 성과급 제도 개편 여부를 최우선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기반을 투명하지 않은 경제적 부가가치, 즉 영업이익 중 법인세 등을 제한한 금액 대신 영업이익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워낙 성과급 자체에 대한 의견이 기업과 직원 간 온도차가 있는 만큼 사실 논의 상황에도 진통이 예상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전에는 회사에 다닐 때 이제 이직이라는 건 돌발 변수에 해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잉크루트 설문조사를 보면요. 퇴사 욕구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언젠간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잉크님 혹시 이 8명에 들어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2명에 들어갑니다. 조성음 기자는 8명에 들어가시나요? 아, 2명이니까 2명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퇴사 계획이 없다는 응답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대다수가 이렇게 퇴사할 각오를 항상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한번 물어봤습니다. 퇴사를 왜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단연 1위는 바로 이직해서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성과급에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요즘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MZ세대가 주축이다 보니까 이런 면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2위는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같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규모가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 4위는 회사 사람들이 싫어서 같이 차지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다른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을 따뜻하게 해줄 성과급 지급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양쪽 다 웃을 수 있는 결론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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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